미안해, 아빠. 아이고. 나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. 난 한 번이었는데 그게 임신이 됐는데. 뭐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뭐 어떤 점이야? 뭐 어떤 점이들 이렇게 만들었는지 당장 말하란 말이여. 엄마가 발표율이 가까워지니까 너무 불안했는지 아팠어. 죽 갖다 주러 갔다가 죽만 두고 울려 그랬었는데. 오빠라는 놈이 별장에 있던 그 서울놈 맞아? 당연져. 넌 싫다고 그러는디 그놈이 억지로 다가. 오빠 그런 나쁜 사람 아니야. 지금이 니가 그놈 두드라 씨야. 이 나쁜 놈 이 새끼. 내가 가만 안 둬. 죽여버릴 이겨내라. 아빠 그러지 마. 가. 서울 어디 사는지 당장 가. 안 돼, 아빠. 지금은 안 돼. 안 되지 뭐하냐. 얼른 가자 말이야. 아빠. 하루만. 하루만 기다려줘 아빠. 시험 보고 나면 얘기할게. 그때까지만 모른 적게 해줘. 지금 제 정신이여. 임신이 뭔지 몰라서 일을 느껴. 그놈 시험보다 니가 더 급하다고. 엄마 인생이 난리 문제야.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한단 말이야. 나 때문에 시험 망치게 할 수는 없어. 아빠 부탁이야 부탁이. 그럼 니 인생을. 그놈한 인생이 있고 너를. 왜 이렇게 등없이 같은 소리야. 왜. 미안해. 정말 미안해. 엄마 미안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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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미안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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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